볼 리가 있겠습니까? 자 다음은요. 박명태님. 짝녀가 풍수지리를 어디서 보고 왔는지 사무실 배치를 막 바꾸더라구요. 그러다가 갑자기 절 보면서 아 니가 저기 문쪽에 있어야 딱 기가 잘 통하는데 아쉽다. 자리 바꿀 생각 없지? 하더라구요. 그래서 짝녀가 원하는 자리 짝녀가 가장 먼 자리 문쪽으로 이동을 했네요. 그녀가 부탁한 걸 들어줬으니 저 잘했죠. 일단 뭐 부탁을 들어준 것까지는 호감을 얻는 행위긴 했는데 문쪽으로 갔다. 저기 문쪽이래요. 저기 문쪽. 멀리 떨어져라. 얼굴이 수백이래. 그게 그녀의 명당이다. 너와 떨어지는게 명당이다. 넌 그냥 사천왕이야. 라고 하신 분 있고 퇴마당했다. 나가라는 소리 아니었냐. 저기까지 나가. 넌 장승이야. 라고 하신 분이 있구요. 천하대 장군. 장승배기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... 네...